안녕하세요. CRO가 해주는 서비스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임상지표를 수립할 때 스폰서랑 같이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폰서 측에서는 어떤 지표를 1차, 2차로 정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죠. 예를 들어서 1차를 OS로 해야 될지, PFS로 해야 될지, ORL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임상지표가 각국의 진료현장에서 측정이 용이한지, 그리고 이 결과가 유효성 입증지표로 널리 인정될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메지오온이랑 HBL 사례만 봤어도 1차 지표랑 2차 지표를 바꾸기만 했었어도 1차 지표는 임상적 유의성, 통계적 유의성 둘 다 확보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임상시험의 성공 실패를 가르는 게 바로 1차, 2차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CRO는 이러한 지표를 정하기 위해서 임상 경험이 많은 벤더를 섭외해서 스폰서랑 같이 논의하기도 합니다. 해당 질환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경험을 가진 회사의 메디컬 디렉터랑 CRO 회사죠. 임상개발 전문가 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상지표를 수립했다. 그래서 임상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치료 영역에 대한 임상 트렌드, 평가 변수에 따른 임상 결과 예측, 해당 신양후보물질 유효성의 인정 범위, 환자 모집의 용이성, 임상 국가 등을 분석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외국계 CRO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HIV 2016년 12월 8일 기사를 보면 CRO 애들에게 맡겼는데 미국, 유럽은 칠튼, 일본은 MPI, 대만은 스텝 플러스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CRO 기업들을 선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랑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칠튼은 글로벌 CRO라고 볼 수 있는데 비용이 국내 CRO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추고 유지해야 할 인프라, 시스템, 인력 등에 들은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스네오스 헬스, 2018년 기준 업계 3위거든요. 여기에서 또 비용이 높게 드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지사 CRA가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경력 2년 이하는 7% 남짓이고 경력 5년 이상의 CRA 비율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쓰니까 전문성은 일단 확실하게 잡혀있고 그리고 돈은 많이 들겠죠. 결국 최종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의 CRA 비율을 50%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안심이 되죠. 신약 개발 회사 중 다수는 결국 기술 이전이랑 혹은 해외 개발이 목표일 겁니다. 미국 시장이라던가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거죠.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때 해외 임상을 수행할 관리 감독할 역량이 충분한 인력이 내부에 있다면 이분들이 커버를 칠 수 있으니까 규모가 적은 CRA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신약 개발 회사들은 미국에 비해서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부의 해외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경험과 체계가 잘 갖춰진 글로벌 CRO랑 협업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HLB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유럽의 CRO 기업으로 7튼을 선택했습니다. 해외 글로벌 CRO인데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RO들은 어떤 것들을 바이오 벤처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국내 및 글로벌 임상시험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 베이스겠죠. 여기에서 전인상을 했다면 임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개 연구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임상을 시작하기 위한 IND를 받기 위한 미팅 서류 작업 및 전략 수립도 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이 중간에 기술 이전을 할 때도 글로벌 파트너사를 물색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넓게 있으니까 글로벌 CRO는 여러 기업들이랑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를 물색해 주기 쉽죠. 자기가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외국에 비싼 CRO를 쓴다고 해도 그냥 맡기면 안 되는 게 기술 이전이 단기 목표라고 해도 그리고 CRO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스폰서가 최종 결정자입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진짜 명확한 비전, 최종 목표를 세워두지 않으면 임상시험 매 순간마다 결정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글로벌 CRO 대표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시장을 염두에 둔 최종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CRO들은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최종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TPP 수립부터 시장 상황까지 다양한 변수를 임상시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45%가 중소규모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3위 CRO에게 맡기지만 맡기는 스폰서들은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을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해도가 아무래도 글로벌 CRO보다는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겁니다. 파트너사가 굳이 외국계 CRO일 필요는 없지만 글로벌 무대가 최종 목표라면 좀 더 경험이 풍부한 우리와 같은 CRO와 함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있다면 국내 CRO랑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전하게 외국계 CRO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낫다. 그래서 글로벌 CRO들은 폭넓은 경험으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를 볼 수 있고 이런 경험도 많고 여러 장점이 많다. 하지만 비싸다. 그리고 비싼 CRO에게 썼다고 스폰서가 마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최대한 뽑아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RO가 다양한 국내 바이오 벤처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인적 구성은 회사마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개발 경험이 풍부한 곳도 있다라고 하고 자체 판단이 빨라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회사도 있다. 이런 회사들은 작게 시작해도 빛이 나는 회사들이죠. 물론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CRO랑 제대로 된 형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제 모든 경우에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경험이 많은 CRO랑 하면은 장점이 있는 것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바이오 벤처 사례인데 매우 촉박한 기한 내에 국내 다기관 임상을 진입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빠른 실내의 첫 환자를 등록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왜 마일스톤을 달성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일단 회사가 목적 의식은 있어요. 근데 요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기한이 짧다. 그래서 CRO랑 고민을 한 겁니다. 서로 같이 협업을 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고객사랑 함께 브레인스토밍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RB를 범주화해서 승인이 빨리 날 곳에 우선적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스폰서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수 있었다.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스폰서랑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CRO랑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 요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폰서랑 CRO가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시네오스 헬스는 트러스티드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폰서랑 CRO 회사팀이 모여가지고 캠프를 갑니다. 회사 내부팀, 글로벌팀, 스폰서 직원들이랑 프로그램을 떠나서 각 단계마다 타임라인, 타임라인에 대한 근거, 임상계획을 하루종일 논의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양사 간 소통 방식을 쌓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련회도 아니고 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퀵스탄트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CRO는 스폰서의 기대치를 이해할 수 있고 스폰서도 CRO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최종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CRO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상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CRO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보통 임상 개발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CMD라던가 CRO 관리 감동할 수 있는 임상 오퍼레이션 전문가가 내부에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국내 기업들은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오기가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CRO랑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국내 CRO보다는 비싸더라도 외국계 CRO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HLB는 미국, 유럽에서 7튼을 선택했습니다. 외국계 CRO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